오진 박소영 기자 윤종신과 장재인이 훈훈한 사제지간 투샷을 남겼다. 장재인은 29일 인스타그램에 얼마전 절친기사가 났다고 윤종신쌤께서 링크 보내셨어요. 스승님의 가장 큰 배울 점은 웹서핑이라고나 할까요? 라는 글을 적었다. 이어 그는 내년엔 조금 덜 삐지는 사이좋은 사제가 되어요. 올해도 감사했습니다. 아마추어 녹음 때 삼촌 큰오빠 큰니모 친구라고 덧붙였다. 사진에서 윤종신과 장재인은 녹음실에서 다정하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윤종신은 흐뭇한 아빠 미소를 짓고 있고 장재인은 물오른 미모를 뽐내 눈길을 끈다. 사진 장재인 SNS 사진 장재인은 흐뭇한 아빠 미소를 짓고 있고 장재인은 흐뭇한 아빠 미소를 짓고 있고 장재인은 흐뭇한 아빠 미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